오는 31일, 35년 만에 블루문과 블러드문 슈퍼문이 한꺼번에 관측됩니다. 곡성군은 올해 첫 개개월식을 맞아 한 달의 보름달에 두 번 뜨는 현상인 블루문과 개개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,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크게 보이는 슈퍼문을 오는 31일 곡성 섬진강 천문대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곡성 섬진강 천문대는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선명도가 뛰어난 천문 관측이 가능합니다. 천문 관측이 가능합니다.